연우씨 예 뭐든 시키면 다 한다 가장 의욕이 넘치는 멤버는 음 눈을 피하죠 눈을 왜 피하죠 주위땡 나가요 아 주위땡 나가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날라갔어요 예 귀여워 네 사실 지금 보이시는 모습만 봐도 네 사실 어느정도 주위땡의 열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멤버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숙소에서도 똑같나요 주위땡 그레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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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냉시씨 롱 anticipate 아 방애봉 machines 그레이유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레이유 그레이유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하루종일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? 어설피하네요 그냥 틀어져있는 공기청정기만 봐도 신나유 와 5다 5 150이다유 신난다유 신난다유 틀어져있는 공기청정기만 봐도 신이 난다 오늘은 뭐가 제일 신났쥬? 이렇게 양머리 쓴게 제일 신나유 신나 보이네 신나유 그러면은 그런 주의도 혹시 조용해질 때가 있다 할 때가 있나요? 있다면 언제? 잘 때 잠잘 때 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와 세수할 때요 생각해보니까 샤워를 할 때 노래를 틀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를 만들어요 니가 할 말은 아닌데요 다 비슷해요 그럼 오늘 월요병으로 지친 분들에게 주희씨가 파이팅 한마디 신나게 에너지 한번 뿜뿜 해주시죠 해주시죠 자 이제 시작이야 I love you 팡! 활기차이유 아주 하프가 팡팡 터지는 응원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들어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